안녕하세요. 온아입니다. 오늘은 3가지 육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실 음료는 타트체리주스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는 성류용초입니다. 여기는 그라노파다노 치즈를 올렸고요. 여기는 소금에 절인 노른자를 갈았고, 여기는 성게알을 올렸습니다. 일단 치즈를 올린 것부터 먹어볼게요. 저희는, 막, 맛김만들 멘붕, 예, 양념은 탕후루는? 양념을 먹으면 맛있어요 양념은? 면이 정리를 먹어야지 먹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으면 치즈가 많이 먹어요 치즈 진짜 맛있어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다 최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멈출 수 없는 것 같다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와~~니 리액션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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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팡 제가 이 남은 치킨은 여기 idle참용 BIANXY 단백질 상큼하고 괜찮은데 고기로 과거에요 고기로 잘먹어요 배고파 닭다리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양념장 치킨은 오징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